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의 김지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기록관리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록관리기관평가는 전국 4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업무 기반, 업무 추진 등 3개 분야 16개 지표로 나누어 정량 및 정성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 중 충북교육청과 6개 교육지원청은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높은 기록관리 업무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국가기록원 총평에도 충청북도교육청은 전체적으로 기록관리 수준이 매우 우수하고 지표 전체 영역에서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됐으며 교육지원청의 경우 기록관리 업무 수준이 전체 교육지원청 평균보다 매우 높아 타지역에 귀감이 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교육부와 함께 충북형 미래형 혁신학교인 행복자치미래학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충북도내 학교뿐만이 아니라 충남과 대전 지역의 대상교 교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충청권 교육청의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시앗학교의 심화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할 행복자치미래학교는 2021년부터 시행되며 4년차 이상의 행복시앗학교와 행복동행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충북형 미래형 혁신학교인 행복자치미래학교는 깊은 배움으로 성장하는 자치와 상생의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민주성,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창의성, 지역성 등 5가지 기본 운영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충청북도교육청은 중점 추진과제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학교 자치, 더 깊은 배움의 미래형 교육과정, 교육중심의 학교체제와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등으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유아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행복나눔 단체체험, 즐겁고 신나는 토요가족체험, 감수성을 키우는 생태체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단체체험은 1일 2기간 40명 내외, 토요가족체험은 1일 20명 내외로 체험인원을 축소해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체험은 사전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단체체험 및 토요가족체험은 5개 체험터에 실내외 90여종의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고 재구조와 사업이 이루어진 물의 나라, 롤링볼, 빙글빙글 팽이의자 등의 요리세상 활동을 새롭게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 형성 및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무수학체험과 같은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